아예 대화 자체가 금지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간단한 취침 또는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그런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24학년도 수능 준비를 강한 교육에서 한 배유빈입니다. 어머니께서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한 교육이 아예 대화 금지라는 후기가 엄청 많아서 강한 교육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계획을 촘촘히 짜지 않아도 이미 학원 시간표대로 따르다 보면 일주일 안에 전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PF 테스트 경우 시험 커트라인이 있었는데 커트라인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 시험을 봐서 틀린 부분을 끝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적 향상이 가장 많이 된 과목은 국어인데 국어에 대한 피드백이 정말 꼼꼼히 됐던 것 같고 문장을 읽는 그런 스킬들을 선생님께서 꼼꼼히 알려주셔서 수업 내용이 가장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간 깨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날그날 틀린 오답들이 정말 일주일치가 모이면 정말 많아지는데 그거를 주간 깨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배부를 해서 조금씩 풀어나가다 보니 제가 실렸던 부분을 또다시 알게 돼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일 깨기 같은 경우는 그 시간 안에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 안에 끝내고 그리고 오답 같은 거를 수첩에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주간 깨기로 다시 풀어볼 때 그 수첩을 활용하면서 다시 한 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정말 그 시험장 분위기를 낼 수 있고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학원에서 아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정말 관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공부량도 늘고 성적도 올라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졸려도 와서 깨우시고 아예 대화 자체가 금지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사실상 간단한 취침 또는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수를 하는 게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긴 싸움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이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빡센 관리 시스템 속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해이해지려고 해도 해이해질 수 없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한 교육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지는 넘치지만 사실 집중력이 조금 약하고 끈기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한테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수를 선택하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왕 재수를 선택한다 하면 꼼꼼한 관리 시스템 속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낼 수 있고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강한 교육을 선택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